글바드 요새 결혼준비 때문에 이천을 많이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돼요 암호 까구요 그렇죠 기본잡기가 안풀립니다 아 이게 암호 모드거든요 아 좋네요 경관차기 하구요 끝났죠 이러면 쑥쑥이 불러놓고 그렇죠 이러면 끝나요 이게 안들어가네요 댄스에 K 대 K는 일단 와 와 2번 탈보다 이렇게 하구요 다시한번 다시한번 와 와 좋아 질다 와 와 밸리 고르든 표고르든 못이깁니다 2창 세트 아 이거 안나갔는데 끝나건데 안나갔어요 끝났습니다 와 와 영희야 와 와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팀오파 한중전 42 대 35로 한국이 승인을 거둡니다 아 축배를 들어 와 아 이렇게 해서 천만원 상금을 제가 이상한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소녀스틱 주시는 분이라고요? 진짜요?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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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